여기로부터 귀찮으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원은 꽃 도매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리는데요. 너무 예쁜 애기들, 5천원 애기들 많이 들어왔어요. 5천원 애기들 소개해드리는데 그에 앞서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홍상 12,000원부터 소개해드리는데 진짜 여기 정말 불꽃들을 갖다가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 이렇게 왕왕 대박 사이즈 12,000원 놀랍죠? 12,000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완전 엄청 겁나게 설레이지 않으세요? 와 이렇게 큰 사이즈가 12,000원이라고? 그러니까요. 누가 이렇게 좋은 거 12,000원 어떻게 이거 12,000원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키워갖고 12,000원에 판매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판매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네버, 불가능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얘가 뭐가 딸려서 12,000원이야?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 홍상 12,000원. 베란다에서도 이런 거는 하나쯤 키워주면 좋지 않을까요? 얘는 그냥 가져가다가서 바로 얼굴이 쫄리세요. 날달달달달 쫄려가지고. 얘 또 짤둥해지면 엄청 예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거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또 홍상 생술 사이즈 왕 대박 사이즈 홍상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퓨어러브 외도가격 5,000원입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잘 묵은 아가를 어떻게 5,000원에 판매를 하실 수가 있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7.5cm 풀분의 퓨어러브. 저는 항상 퓨어러브 보면서 얘는 진짜 비누 깎아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단수, 묵은 정도 이런 것들이. 어우 저 밑에 하엽지 좀 보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퓨어러브.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 미니분에다가 미니분에다가 식재해가지고 키우시면 딱 좋아요. 와우 오늘 진짜 쇼핑 고민되겠습니다. 퓨어러브는 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파랑새도 5,000원입니다. 우와 파랑새. 오랜만에 다부텍 파랑새 소개한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파랑새를 엄청 좋아하죠. 저는 파랑새랑 먼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고요. 지금도 파랑새 군생 보면 되게 많이 설레고 좋아요. 파랑새를 제가 큰 화분에다가 식재를 했더니 짤뚱해지면서 환염으로 됐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파랑새 목대가 나와요. 목대 나와도 좋아요. 저는 파랑새는. 그래서 치마 입는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치마 입으면 얘네들 목대가 조금 가늘어져서 저는 그게 걱정인 거지. 목대 나오는 건 하나도 걱정이 아니에요. 와우 너무 예쁩니다. 파랑새. 너무 잘 키워놓으셨네. 요 파랑새 외두가격 5,000원. 단수도 높고 색감도 예쁘고 백분도 너무 예쁘게 잘 발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야? 너는? 어? 특이해. 자 이렇게 파랑새 외두가격 5,000원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흑장미도 5,000원. 이야 너무 반닥반닥하니 너무 예뻐. 흑장미 오랜만이다. 그래 니가 흑장미로 나와야지. 너는 흑장미잖아. 왜 자꾸 다른 이름표 달고 나오니? 자 흑장미 요거 가격은 8.5cm 펄분에 5,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와우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흑장미 가격은 5,000원입니다. 많지 않아서 제가 겁나게 엄청 시리 칭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지코 군생이 5,000원. 어떡해. 여러분들 돼지코 지금 적시물을 만들어낸 군생인 것 같거든요. 돼지코가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5,000원이지 돼지코 여러분 만나기가 좀 쉽지 않죠? 돼지코 5,000원입니다. 저는 요 녀석 너무 마음에 드는데 돼지코가 진짜 밝은, 밝은 핑크핑크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돼지코가 원래 뭐였더라? 핑키. 트럼펫 핑키의 변이고 트럼펫 핑키는 핑키의 변이에요. 그래서 핑키 같은 색감 나옵니다. 돼지코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스크림 군생 가격은 2만원과 3만원 두 가지 버전 재입고되었습니다. 입고되면 또 그대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거 보세요. 아이스크림 너무 번듯하게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얘는 소품으로 2만원이고요. 오른쪽에 요 큰 거는 3만원짜리예요. 예쁘죠? 잘생겼죠? 큰 느낌, 둥글둥글 진짜 보톡스 맞은 장미들이 여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얘는 3만원짜리, 얘는 2만원짜리. 2만원짜리, 오 괜찮네. 포드사이즈 12cm 포드의 요 3만원짜리 군생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런 모습. 자 여기도. 아이스크림, 자 2만원, 3만원 두 가지 버전 있으니까요. 아이스크림 가격 꼭 기재해 주세요. 다음은 라피네 철화 소품입니다. 라피네 철화 소품 8.5cm 포드의 요 라피네 철화는 3만원입니다. 와우, 소품으로 부담없이 편안하게 품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피네 철화 소품 가격 3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쉐린 외두 가격 8천원 소개해 드립니다. 까망까망 다육이 외두, 지금 7.5cm 포드에 심지어 들어가 있어. 7.5cm 포드의 쉐린 빵떡이 사이즈일세. 이러면서 혼자 유독 커. 자 이렇게 쉐린 외두 가격은 8천원 소개해 드립니다. 캐롤 외두 가격 7천원입니다. 포드사이즈 10cm 포드에 털감이 살짝 있어요. 봉송보송. 살짝 이거 보시면 어때요? 와, 그래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요런 느낌이에요. 빨간 색감으로 물이 들어간답니다. 캐롤 외두 가격 7천원 소개해 드리고요. 네, 외두 가격은 5천원 소개해 드립니다. 핑크 라떼, 환협의 이런 느낌. 단수가 높고 샤몽의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기도 하네요. 8.5cm 포드의 핑크 라떼의 가격은 5천원 소개해 드립니다. 에로스 군생입니다. 에로스 외두도 있는데 외두는 2만원인데 군생이 18,000원이라고. 그렇소, 그렇소, 그렇습니다. 요 포드사이즈 12cm 보드 에로스 군생이 18,000원입니다. 에로스 다크한 그런 느낌. 지저분하고 깊은 그런 어떤 색감. 밝고 경쾌하고 발랄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깊고 다크한 그런 굵은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에로스 가격은 1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사라보니 슈퍼콜론 군생이 2만원이에요. 진짜 훌륭하죠. 이런 거는 진짜 아우 세상에 하나씩 똑똑 띄어서 그냥 키워도 훌륭해요. 그래도 훌륭한데 이렇게 군생으로 덩치를 좀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라보니 슈퍼콜론 진짜 훌륭해요. 여기서 포드사이즈 12cm 보드 에로스 색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 이 색감 정말 다 냈어. 사라보니 슈퍼콜론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마르쉐일 군생 16,000원입니다. 포드사이즈 12cm 보드 마르쉐일 군생. 마르쉐일은요. 이런 느낌. 백분감 굉장히 강하고 뒤에 라인 있고 손톱 있고 뒤에 라인 따라서 붉게 들어오면서 진한 붉은색 와인 색감에 가까운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주는 마르쉐일입니다. 마르쉐일 군생 가격은 16,000원. 포드사이즈는 12cm 보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드래곤 군생 1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블루드래곤을 이런 군생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포드사이즈 12cm 보드 6개. 머리밥이 6개나 되는 블루드래곤 군생 가격 18,000원. 손톱이 나중에 엄청 굵게 독특하게 존재감 있게 그렇게 나오는 블루드래곤입니다. 더 많네. 블루드래곤 군생 가격은 18,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수줍은 색감. 오우. 실크베일. 색감은 보여드려야 돼요. 색감. 실크베일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포드사이즈 12cm 보드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 실크베일은 여러분들 소품 머리밥 많은 군생으로 목대 나오는 다육이 한번 켜보겠다 하시면 실크베일 추천드립니다. 실크베일 색감이 요래요. 백분감 진짜 있는 어떤 그런 연두빛감이 여보세요. 요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면 나쁜 거 아니에요. 색 뜬 겁니다. 얘는 실크베일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라울 대품 24,000원. 우와 크다. 와우. 얘는 지금 여러분들 정말 이 산마사. 진짜 산마사에다 이렇게 키워갖고 요렇게 붙여놨거든요. 제가 라울을 분갈이를 해서 얘네들이 새로 빵 터지는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새롭더라고요. 아 라울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분갈이를 해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지금 제가 요 화분 때문에 화분 무게를 보면서 얘가 지금 산마사에다가 굉장히 박한 데다가 키워갖고 이렇게 지금 컸지만 분갈이 해가지고 영양 한번 주고 물 관수해주면 진짜 빵 터질 거거든요. 너무 예쁜 수용으로 클 거예요. 라울 군생 가격 2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아르띠오 군생 2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퍼트 사이즈 16cm 포트 아르띠오 대품 군생입니다. 얼굴 요렇게 저는 아르띠오를 딸딸딸 묵어 보지는 않아서 제가 어떤 색감으로 갈까? 그런데 보세요. 얘가 지금 왁스감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 물 들어온 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지금 붉은 빛감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퍼트 사이즈 16cm 포트 아르띠오 3도 군생 2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요거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색감 어떻게 들어오는지 댓글로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먼노 대품 외두 가격 1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퍼트 사이즈가 16cm 포트에 먼노가 완전 얼큰이 사이즈 얼큰이 사이즈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런 먼노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대품 요거 보세요.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요런 애들 하나 꼭 키워보시기를. 그런 다음에 이런 애들을 한번 경험을 해야 작은 애들 군생애들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먼노 대품 16cm 포트에 꽉 차는 요거 진짜 큽니다. 요거 대품 먼노 1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와우 체리완타지아 빵떡이 사이즈 빵떡이 사이즈 군생가격 14,000원 와 아이고 좀 나와봐 왜 안 나와 16cm 바가지 화분에 얼굴이 이렇게 커요. 저는 이렇게 큰 체리완타지아 처음 봤습니다. 야 대단하다. 아하 얼굴 4개가 완전 4개 5개. 요 체리완타지아도 또 의외로 또 새끼를 좀 잘 달아주거든요. 완전 올 큰 사이즈 큰 사이즈 체리완타지아가 왔습니다. 얘 새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격은 4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키스미 군생 1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키스미 군생이 16,000원입니다. 와우 요즘에 키스미 군생들이 왜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나올 때 사야 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 거 보고 예쁘다라고 해서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재배 농장들이 다육들을 키워서 출하하는 시기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구매하셔야 됩니다. 요 키스미 군생 가격은 16,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큰 시그니처 금 군생 대박이지 않아요? 이렇게 큰데 이게 얼마라고요? 2만원이래요.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넘쳐나는 군생인데 요게 2만원 머리밥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 시그니처 군생 가격 2만원 요건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 이 변이감도 되게 많죠. 시그니처 금 2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토스카넬리 이게 2만4천원이야 너무 아깝다. 아니 제가 왜 아깝다는 말인지 말을 하지? 아니 2만4천원 주고 팔기 진짜 아깝다. 그러니 재배 농장 사장님께서는 눈물을 먹었고 이 가격이 나왔을 거예요. 포트 사이즈 18cm 포트에 토스카넬리 외도 가격 2만4천원. 여기는 아기가 3개나 달려있고요. 요인석도 지금 여기 아기 하나 키우고 있죠. 엄마 이거 진짜 번듯하게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최소 4만원짜리 정도는 됐을 때 그전에는 더했지만 와 여기도 너무 잘생긴 토스카넬리 이거 완전 완전 묵둥이입니다. 토스카넬리 이게 왜 2만4천원에 나오냐면 이 재배 농장에서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딱 요만큼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꽃난의 다육에다 그냥 요 가격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가세요. 토스카넬리 얼큰이 사이즈 진짜 완전 묵둥이예요. 완전 묵둥이 토스카넬리 2만4천원 소개해 드리고요. 얘는 또 뭔데 이렇게 어 뭐야 원콜 원정콜로라타 웃긴다. 원콜 3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포드사이즈 16cm 포드에 원콜 하나 둘 셋 으아 4개 애기가 지금 애기를 3개를 키우고 있어요. 완전콜로라타 여기도 완전콜로라타 색감 너무 예쁘죠. 100분 돌려져 있는 이 모습 너무 예뻐요. 클래식한 그런 다육이 느낌 저는 이런 다육이 너무 좋아하니까 완전콜로라타 콘셉트 앤 가격 3만원 소개해 드리고요. 몰게인 외도도 2만4천원이에요. 다시요. 이 몰게인이나 토스카넬리 지금 2만4천원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격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재배 농장에서 수량이 몇 개가 없어가지고 대량으로 출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 자리 빼려고 우리 코나리다육 사장님께 이렇게 착한 가격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품어 가시면 돼요. 진짜 잘 키워놨죠. 너무 잘생겼습니다. 몰게인이에요. 몰게인 포트 사이즈 16cm 포트 이 몰게인 외도 가격 2만4천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에보니 금 이 뭐야 1만2천원 소개해 드립니다. 이가 어디서 나왔어. 자 에보니 금 1만2천원 포트 사이즈 8.5cm 포트 이 에보니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산반에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금빨이 이렇게 좋아요. 입장에 변이감이 좀 강하게 들어갔죠.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오다니 너무 사랑스럽죠. 에보니 금 가격 외도 1만2천원 소개해 드리고요. 세렌게티 가격은 2만원입니다. 세렌게티 포트 사이즈 8.5cm 풀부대 이거 검색해 보시면 얘가 얼마나 가격대가 높게 대품이지만 걔 사이즈가 크죠. 큰데 이 녀석은 그렇게 큰 사이즈 아니죠. 8.5cm 풀부대 식재가 되어 있는 세렌게티 외도 가격은 2만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레이블리 군생은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레이블리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빤닥빤닥한 왁스 이런 느낌 살짝 있어요. 이 레이블리 군생은 12,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군생은 베란다에서 그냥 이게 12cm 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0cm 이하의 포트에 식재를 하셔가지고 딸딸 묵히기를 추천드립니다. 프리메라 철화가 만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프리메라 철화는 보통 우리가 대품으로 많이 소개를 받는데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애들 목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길이감 있는 화보대를 식재하셔가지고 공간 차지 조금 덜하게 그렇게 키워주시면 딱 좋아요. 프리메라 철화는 가격 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파이어필라 군생도 만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파이어필라입니다. 파이어필라는 저는 외두일 때 얘가 진짜 젤리처럼 무거운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다협 중에 하나요. 그래서 군생 나왔을 때 그렇게 추천해요 추천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이 파이어필라 군생 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은 문가드니스 군생은 만이천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문가드니스 군생 만이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문가드니스는 제가 변이금을 항상 많이 봐가지고 자동으로 변이금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문가드니스 라인이 이렇게 약간 밝게 밝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배색 배색 색감이 옥색에다가 그 다음에 백분감이 강한 그런 느낌의 문가드니스 군생은 만이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클락비 군생입니다. 클락비 분홍 이 분홍분홍 색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얘가 목대가 살짝 나오는 그런 다육인데 이렇게 약간의 변이감들이 같이 있어서 기분 좋은 다육이죠. 내가 빨간색 다육이 키워보고 싶은데 클락비 추천드려요. 요 녀석 모양 진짜 예쁘고요. 색감 굉장히 예쁘게 들어와요. 클락비 군생 가격은 만육천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많은 사랑받고 있는 모르타 포르테스 만팔천원 오늘 요런 아 요번주에 보니까 꼬나라 다육에 요런 느낌의 다육들 진짜 많이 들어와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제 손하고 비교하면 얘 군생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군생이 만팔천원이에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를 넘쳐나면서 5두 이상 군생인데 이렇다니까요. 완전 지금 다 넘어간 모르타 포르테스 군생 가격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미스타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와우 아미스타 요거 요거 너무 예쁘다. 수영이 요렇게 예뻐요. 14cm 포트 아미스타 목대가 나오는 녀석인데요. 아니 요번에 들어온 아미스타가 약간 변이감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미스타 이파리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요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번에 아미스타 애기들이 변이감이 너무 강한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야 얘 생장점이 이렇게 이파리가 길어. 이거 변이거든요. 변이 아 요런 애기들 하나 키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요렇게 얜 제대다 변이야. 얼굴이 다 다 변이야. 다 변이 요 어머 얘는 머리빨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아미스타 군생 가격 얘 2만원이거든요. 진짜 아미스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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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키워야 되겠다. 아미스타 군생 가격 2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아 라인 너무 예쁘죠? 만원 소개해드려요. 사이즈가 여러분들 차이가 이렇게 있죠? 만원과 2만원 아미스타 차이가 있다는 점 보시고 구매 결정하세요. 다음은 핑크 선셋 삼두군생 18,000원 입니다. 어 그때는 얘가 예쁜지 몰랐는데 지금은 왜 예뻐 보이지? 그렇죠. 계절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이 최대다 시뻘거니까 요런 색감 다육들이 눈에 띈다니까요. 퍼트 사이즈 12cm 포트의 핑크 선셋 군생 가격 18,000원 제이드스타의 모습을 진짜 많이 닮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색감 들어오는 모양이 제이드스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색감 모양으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12cm 포트의 삼두군생 핑크 선셋 가격은 얼마라고요? 18,000원 이네요. 다크오팔 만원입니다. 다크오팔 8.5cm 폴분에 만원 자 다크오팔은 제가 맨 처음에 꽃나라다육에서 외도 달달달달 묵은 외도를 25,000원에 판매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크오팔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8.5cm 폴분에 다크오팔이 만원에 입구가 되었습니다. 다크오팔은요. 진짜 달달 묵히게 되면 입장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트하트하게 돼요. 비안떼의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환협이어서 제가 까망다육의 먼노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는 다크오팔입니다. 다크오팔은 만원 소개해드리고요. 채도우는 8,000원입니다. 이거 아니야 쟤리채도우 키스미야 키스미 키스미 8,000원 예쁘죠. 8.5cm 폴분에 키스미 제가 키스미 군생도 만 6,000원 같이 소개해드렸는데 만 6,000원과 8,000원 차이 한번 볼까요? 같은 높이에서 보면 요정도 어때요? 너무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죠. 맞아요. 다 괜찮아요. 이왕 키우는 거 머리빵 많이 하면 만 6,000원 나는 공간이 조금 부족해 하면 8,000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키스미 삼두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킹캐슬 이거 너무 예뻐서 제가 자꾸 보여드려요. 이 킹캐슬은 아니 색감이 너무 독특해. 이거 진짜 고가에 판매했던 그런 애들 느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캐슬 이거 있을 때 여러분들 진짜 수량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얘가 얼굴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괜찮아지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거 만원에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화현상 지금 열화현상을 앓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킹캐슬 만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링고스타 철화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링고스타 색감이 이렇게 이렇게 주황주황한 느낌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링고스타 11cm 포트에 이어서 가격은 18,000원 링고스타 입니다. 링고스타 주피터로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가 닮았냐면 색감이 좀 닮았거든요.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가 닮았고 링고스타 철화는 18,000원 입니다. 다음은 케라리언 쌍두는 14,000원 입니다. 케라리언 쌍두 먼노 색감을 진짜 연상하게 하고요. 먼노가 오렌지 먼노로 변했을 때 그런 느낌 이라고나 할까요. 케라리언 쌍두로 키워보세요. 퍼트 사이즈 11cm 포트 케라리언 쌍두 가격은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먼노 변이금 외두가 14,000원 에 왔습니다. 쌍두 24,000원도 소개해드렸는데 지난 토요일 영상 참고하시고요. 14,000원 먼노 너무 대글대글 잘생겼습니다. 제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예쁘다. 그래 너 예쁘다. 퍼트 사이즈 11cm 포트 먼노 변이금 외두 가격은 14,000원 예쁘죠? 예쁘죠? 얘는 못생긴 맛으로 키우는 거예요. 못생긴 게 예쁜 겁니다. 먼노 변이금 은 1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엘리스 대품 군생 3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너무 자 요거는 5두 이상 군생으로 가요. 그런데 5두 이상 군생 사이즈 얼굴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엘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다육들은요. 대품이라고 하면 16cm 포트 식재가 되고 이러야 되는데 엘리스는 그런 포트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요 엘리스 5두 이상 군생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갑니다. 엘리스 대품 군생 은 3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라팔마 3두 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라팔마는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얼굴 하나가 진짜로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녀석이었는데요. 지금은 요렇게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3두 군생 16,000원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12cm 포트에 3두 군생 라팔마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라팔마는 약간 약간의 그런 백분감이 있으면서 요렇게 색감이 진하게 속 안쪽으로는 젤리젤리하게 물이 들어오는 그런 다육이랍니다. 라팔마 요 녀석은 진짜 물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가는 동안에 분갈이 할 때도 잘못하면 입장이 한두 개 끝에 깨질 수도 있어요. 나 그런 거 너무 예민한데 하시면 여러분들 매장에 오셔서 구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2cm 포트에 라팔마 3두 군생 가격은 16,000원 입니다. 먼노 샤넬 두 가지 버전 소개해드립니다. 먼노 샤넬 외두 가격은 2만원 쌍두 가격은 2만5천원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먼노 샤넬 얼굴 하나 진짜 잘생겼죠. 포트 사이즈가 16cm 포트에 2만원이고요. 요 먼노 샤넬 쌍두는 2만5천원이거든요.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외두가 포트 사이즈가 16cm고요. 쌍두 포트는 18cm 정도 되는 더 큰 사이즈에요. 이렇게 가격 먼노 샤넬 2만원과 2만5천원 두 가지 버전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요거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버 원 가격 4만원입니다. 넘버 원 요 녀석은 까망까망 라인의 다육인데요. 약간 왁스감하고 요런 에보니 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은 다육이에요. 요런 느낌 근데 포트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머리빵도 굉장히 많아요. 우와 포트 사이즈가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 넘버 원 자 요렇게 제손하고 비교하게 되면 요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넘버 원 대품 군생은 4만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글랜핑크 삼두 군생 2만 5천원 입니다. 포트 사이즈가 얘는 지금 18cm 포트에 저는 글랜핑크 군생은 진짜 처음 봤거든요. 글랜핑크 군생이 되게 드물어요. 여러분들 글랜핑크 삼두 군생 2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이어렌시스 군생 2만 5천원 입니다. 파이어렌시스 사실 우리 꽃나라 대역 사장님께서 뿌리 없는 애들 수입해갖고 들어왔을 때 2만 8천원을 판매했었는데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 2만 5천원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득템가에요. 득템가 포트 사이즈 18cm 포트에 파이어렌시스 군생 가격 2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상하 스페셜 외두 가격 12,000원 와 괜찮죠.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상하 스페셜 그 다음에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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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아닌데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가 매다 트럼프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얘는 상하 스페셜 이에요. 근데 상하 스페셜 하고 트럼소랑 똑같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 구매 참고하세요. 요 상하 스페셜 12,000원 너무 괜찮잖아요. 12,000원 사이즈 완전 큰데 포트 사이즈가 16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새벽 군생은 2만 5천원 입니다. 16cm 포트에 새벽 둥글둥글한 새벽 군생은 제가 화이트 펌 닮아서 좋아하고요. 화이트 펌은 어딘가 모르게 먼누를 닮아서 좋아합니다. 다 연결고리가 그렇게 있답니다. 새벽 군생은 2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색감 예쁘게 들어온 와인피치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머리밥이 굉장히 많아요. 와인피치 자체가 원래 이렇게 군생을 좀 잘 만들어주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머리밥이 많은 아가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와인피치 색감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애도 되게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잘 안되더라고요. 자 요 와인피치 16cm 바가지 여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애슐리 군생 25,000원 입니다. 애슐리 군생 앞만 봐도 크레용 이라던가 와콤 이라던가 이런 느낌 굉장히 강한데요. 크레용 이나 와콤 이나 둘 다 입장이 살짝 얇은 감이 있는데 요 녀석은 전체적으로 통통한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뒷면까지 통통하게 차올로 온 애슐리 제가 처음 봤는데 롱기시마 교배종 이라는게 요거는 진짜 딱 롱기시마 교배종 같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꽃날에다 롱기시마 교배종 가격대가 되게 착한 애가 있었는데 그 애 아니 역시 영상 돌려보면 롱기시마 교배종 12,000원 인가로 진짜 착하게 포트사이즈 작은 애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 꽃대인데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마테라스 군생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다른 애들 얘 요거 하나 들어가 있는거 너무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애기가 너무 독특해요. 얘는 까망다육이가 아니라 일반 아가보이데스 애들 같은 아니 아가보이데스가 아니라 일반 그냥 다육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딱 보고 얘가 파일럿의 금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쌩얼 보면 또 얘가 또 쌩얼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얘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요 아마테라스 삼두 군생 25,000원 재미있죠? 두개 하나가 다른 얼굴이 있는 애들이 있어. 요런 애들 보면 재미있어요. 아마테라스 군생은 2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휴밀리스 군생은 20,000원입니다. 퍼트 사이즈 14cm포트의 휴밀리스 군생 가격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휴밀리스가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요렇게 엮여져 있는데요. 지금은 옥빛 색감이 나잖아요. 좀 더 굳어지면 어떤 색감이 나와야 되냐면 아이보리 색감이 나와야 되고요. 아이보리 색감에서 좀 더 굳어지면 그때 핑크핑크한 연핑크 색감이 나온답니다. 휴밀리스 14cm포트의 군생 가격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노마드 군생 16,000원 인데요. 수량 많지 않습니다. 요거 그냥 16,000원 이면 요거 진짜 여러분들 정말 요거는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떻게 16,000원에서요. 퍼트 사이즈 14cm포트의 요 노마드 삼두 군생 16,000원 16,000원에 가져가세요. 수량이 없어서 보여드리니까 말까 고민했는데 요 아이스베리 요 아이스베리 철화 이거 완전 묵둥이 이거 18,000원이거든요. 여러분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요거 진짜 수량은 몇 개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요거 아이스베리 아이스베리 철화 요거 품어서 꽃병에다가 꽃 꽂아 놓은 듯이 연출하고 싶으시면 요거 선택해 가시면 돼요. 자 목대가 요렇게 나와있어요. 목대가 그래서 입구 좁은 데다가 탁 몰아신게 해도 되거든요. 요 아이스베리 군생 가격 아니 철화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신기해 미리네 쌍두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얘가요 이렇게 색이 들기 전에 여러분들 노랑노랑한 색감을 갖고 있었어요. 혹시 그 뭐야 보라카이 색감 기억하세요? 그 보라카이 색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렇게 보라색감으로 들어왔어요. 미리네가 이렇다니까요. 미리네 쌍두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라베스크 외두 가격 만원 이야 아라베스크 지금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에 요렇게 넘쳐나는 사이즈 아라베스크 윤석 가격 만원이에요. 아라베스크 어때요? 색감 끝내주게 새빨갖죠? 너무너무 새빨갖게 물이 들어와서 진짜 힐링되는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는 만원 매장에 오시는 분들께서 진짜 사랑하는 다육이 아라베스크 만원 소개해드리고요. 팬지 군생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팬지 군생 은 8,000원입니다. 팬지도 목대가 나오는 다육이고요. 살짝 이파리가 얇아서 물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입장 끝에 라인부터 요렇게 어떻게요? 삥끗삥끗하게 그리고 약간의 백분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 요 녀석을 대품으로 키우기보다는 미니 사이즈 화분에다 식재를 하셔가지고 짤하게 달달 짤똥하게 달달 굳히기를 추천드립니다. 팬지 12cm 포트의 요 군생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델 군생 입니다. 아델 군생 14cm 포트의 아델이 24,000원입니다. 아델은요. 지금 14cm 포트 화분을 풍성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목대가 나오는 다육이고 백분감이 있으면서 약간 주황주황한 색감에다가 백분으로 돌려 쌓인 그런 다육입니다. 제가 아델 철화를 거리대에서 한번 키워봤는데 저는 그 색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인석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힐링되는 색감 그 다음에 손톱 끝부터 주황한 진주황색감으로 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색감으로 물이 들고 저처럼 주황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아델 군생 이렇게 풍성한데 가격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루하와이 군생 가격 10,000원입니다. 블루하와이는 여러분들 지금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지금 성장세에 있어서 엽성에 지금 물이 조금 많고 많게 굉장히 통통한 녀석인데요. 블루하와이 어디에 있어? 이거 화이트 턱시판이네. 없네. 블루하와이 제가 요 녀석하고 좀 헷갈리는 녀석이 조금 있어요. 근데 블루하와이는요. 이파리가 되게 넓고 환엽에다가 약간 변이감이 있는 그런 좀 요런 다육이에요. 요 녀석은 여러분들 목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지금은 땅바닥에 착 붙어있지만 목대 올라오면 그때 입구가 좁은 화분에다가 식지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변이감이 요거 보세요. 여기 금빨 있죠? 여기 약간 변이감들 있죠? 변이감이 많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다육이 키우면서 되게 재밌어요. 재미있는 그런 다육입니다. 요 블루하와이는 제가 보면서 와 얘가 제가 예전에 봤던 그 고가의 그 다육하고 느낌이 진짜 비슷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블루하와이 군생가격은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루비브러시 군생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와 루비브러시 포드사이즈 16cm 포드에 완전 얼큰이 지금 얼굴에다가 얘는 얼굴이 하나 둘 셋 네개나 들어가 있고요. 얘도 지금 얼굴이 얼큰이 하나에다가 하나 둘 셋 네개나 있습니다. 루비브러시 완전 아까 원콜 제가 얼마에 소개해드렸더라 원콜을 제가 3만원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와 원콜하고 얼굴이 절대 딸리지 않는데 이 루비브러시는 2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이 맡기겠습니다. 루비브러시 진짜 예쁘게 저는 요거를 조그만한 애를 진짜 예쁜 색감을 내봤기 때문에 얘 색감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루비브러시 포트사이즈 16cm 포트의 군생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탐 얼큰 사이즈 2만원입니다. 완전 커요. 완전 이렇게 클수가 포트사이즈 16cm 포트를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요. 18cm 정도 추측을 합니다. 라탐 외도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엘샤 대품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사이즈 16cm 포트를 넘쳐나는 엘샤 대품 5만원 입니다. 요런 애기들 초록초록한 요런 애기들이 새빨간색 감으로 물이 들면 얼마나 예쁘지 얘도 목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그냥 좀 입고 좁은 데다가 몰아 넣어도 괜찮아요. 양진도 마찬가지거든요. 엘샤 군생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눈꽃젤리 빵떡이 완전 통통한 눈꽃젤리 소개해드립니다. 눈꽃젤리 포트사이즈 16cm 포트 얘는 되게 독특한 까망다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요런 느낌 처음에 눈꽃젤리 외두를 저희가 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진짜 폭발적으로 그때 포트사이즈 여러분들 작았어요. 작은 8.5cm 가장 작은 사이즈의 눈꽃젤리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저희가 완판 지금 요 눈꽃젤리 쌍두 가격은 4만원 눈꽃젤리 쌍두 가격 4만원 보시는 분들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는다. 요기요. 정말 잘생겼어요. 쌍두는 4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삼두는 6만원입니다. 삼두는 6만원 자 그리고 사두도 있어요. 사두도는 7만원 요렇게 투수 늘어날 때마다 요거 거기에 맞는 이제 가격대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4만원부터 7만원까지 눈꽃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블랙호크 2두가 3만원이야.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요거 3만원 4만원이네. 블랙호크 쌍두는 3만원 4두는 3두는 4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랙호크도 두가지 버전 와우 얘는 진짜 이것도 훌륭해요. 쌍두도 진짜 진짜 훌륭합니다. 넘쳐납니다. 요거 쌍두가 3만원 그 다음에 삼두가 4만원이에요. 완전 너무 예쁘죠. 근데 삼두가 수영이 예쁘긴 하네. 수영이 삼두수영이 예쁘긴 합니다. 자 블랙호크도 3만원과 4만원 버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꽃날의 다육은 여러분들 5천원 소품부터 지금 진짜 이런 완전 왕대품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매장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구경하시면서 힐링하시고 이렇게 큰 다육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이런 명품들 머큐리 대품들 대품이 있어요. 먼노 철화도 2만 5천원 가격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요런 거는 요런 아리엘 철화 이거 6만원은요. 요거 진짜 여러분들 요건 그냥 진짜 득템가에요. 요런 거 진짜 가져가셔야 돼요. 요런 애들 어디서 어떻게 구해요. 요거 좀만 더 크면 이 가격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즈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가들 품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